자, 그러면 이제 되게 그런 표현이 오픈으로 가겠습니다 휴머리 1, 2, 3, 4 한 세트 할게요 1, 2, 3, 4 덩덩 쿵따쿵 덩딱쿵따쿵따쿵 쿵쿵따쿵쿵따다다쿵따쿵 한 장담마다 네 번씩 해서 이렇게 쭉 몇 번씩 돌아보겠습니다 세 번, 네 번 할게요 네 번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덩덩쿵따쿵 하나, 둘, 셋,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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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벌써 칠 준비를 한 상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 선생님들이 거기를 스치듯이 아주 가깝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면 돼요. 부드럽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가에 오셔야지. 먼저 와서 기다리시지 말라.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번, 6번, 7번. 궁따쿵, 궁따쿵. 5번은 궁편 2번, 채편 2번. 세 번의 궁편 1번 치고 나머지 채편으로 궁채를 넘겨서 세 번을 궁을 치시면 됩니다. 마지막 7번은 갔다 갔다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5번! 5번, 6번, 10번 하나, 둘, 셋, 넷! 3번! 5번! 5번입니다! 9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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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번! 10번! 1번! 5번! 5번! 그렇죠! 6번! 1번! 10번! Nicoo! Otta, 4번! 6번, 5번! 6번, 1번! 1번, 4번, 5번! 1번 1번 3번 2번 3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처음에 하셨을 때에 비교하면 지금 무척 빨라지셨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몸이 스스로 알아서 가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8번 했었죠 저희가? 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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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죠? 해보겠습니다. 8번만 시작! 들어가겠습니까? 좀 말해주세요. dicen Île rod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도입부부터 쭉 휘머리가 나가는데 중알이 나와요 중알이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서 또 자꾸 누적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별달거리 해보겠습니다 별달거리 덩덩 꾹따 천천히 할게요 덩덩 꾹따쿵 꾹따궁따궁따궁 꾹따궁 꾹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중에 첫번째 가닥 불권 저장달 Portuguese 같이 했었죠 그걸 셋트로 4번 하겠습니다 저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꾹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다시 한번 colored 극따궁따궁따궁따궁 Horn こんald constante 꾹따궁따궁따궁따궁따궁 확인 마지막 두 번째 정명 두 번째 문자 봄 문자 봄 하늘 보고 하늘 보고 병을 따고 땅을 보고 할 수도 없고 올해도 올해도 태풍이 대단해도 동양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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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발사 어둠 속에 어둠 속에 불빛이 우리들을 빛하네 잘하셨습니다 구호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구호도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액센트만 첫 머리에만 하시면 되죠 하늘을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정명 감빗이 할부 권 따고 타세 첫 번째 정명 아버지 우아공 첫 번째 정명 하체를 따고 혈석 veel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올해도 대풍이오,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나라 밝은 나라, 대낮같이 밝은 나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 비추니 잘하셨습니다. 자, 뭐 의심이 통화할 수도 있죠. 올해도 풍년일세, 내년에도 대풍이오, 다들 이난데 같이 하시는거니까, 국어도 딱 같이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욕소리가 낭낭하게 들어오는데 지금 깽깍을 치매니, 미안도 하고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깽깍이랑 맞춰서, 하나, 별달거리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막러 간다, 대낮은 저희는 60번에 달아나라 밟은 나라, 대낮같이 밟은 나라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들을 비춰주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요. 여러 투어가 이제 각양각색으로 나오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하늘보고 별을 따고 땀을 보고 농사 짓지 농사 짓지? 라고 전화 주고 하늘보고 땀을 보고 땀을 보고 땀을 보고 농사 짓지? 라고 전화 주고 낚시 짓고네. 짓고. 짓고로 턱에 낳으세요. 턱에 낳으세요. 나중에는 뭐 이게 다 잘하시면 그냥 뭐 후리로 놔둬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농사 짓지라는 마음을 또 처음 들어서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속도를 땡겨보겠습니다. 덩덩쿵딱쿵.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나를 보고! 버티 수고 잘하셨습니다. 아 자꾸 구호가 빨라지니까 요즘 랩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전통적인 랩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자꾸 자꾸 처음부터 계속 빨라질 순 없으니까 하면서 계속 빨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